큰 지병을 앓고 있던 한 남성이 군대 내에서 꾀병 취급을 받다 결국 대수술까지 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척추에 심 21개 박은 사람입니다. 라는 제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 A씨는 어릴 적부터 등이 굽어있는 척추 후만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해당 사실을 군입대 전까지 알지 못했고 훈련 중 계속되는 허리와 등의 통증으로 민간병원에 방문했다가 극심한 척추 후만증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. 현역으로 입대해 각종 훈련과 행군을 하던 A씨는 계속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온몸에 근육이 경직되고 폐가 눌려 호흡이 어려워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병원에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진단을 내릴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군대에서조차 군대 생활 못하네 폐급이다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프단 거냐 등의 조롱과 함께 A씨의 병을 꾀병 취급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훈련을 이어가던 A씨. 결국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척추에 심 21개를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는데요. A씨는 군대 생활 중 여러 차례 몸 상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지만 꾀병 취급했다며 결국 척추에 심 21개를 박는 대수술을 받은 후 의병 전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국가 유공자는 당연히 되지도 못했다며 적어도 보훈 신청만큼은 통과받고 싶다고 설명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제징용 당하며 다친 걸 왜 개인이 감내해야 하냐. 군대에서 더 악화된 것 같다. 척추질환자로 사진만 봐도 고통이 느껴진다. 이런 건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. 군인권 보호센터에 연락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올해 들어 군대 내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만큼 젊은 장병들이 부상을 입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군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한편 올해 들어 군대 내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은 일이나 다친 걸어가요. 이번 전 다친 걸어내는 일을 막기 위한